여러분 매순간 역사마다 부응의 때에는 먼저 인간의 처절한 무가치함과 소망없음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가장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 보일 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부응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는 곳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자와 설교자의 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회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회심한 것이 사람의 일로 했으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로 했으니까 우리는 씨를 부고 물을 주지만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눈물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의로 부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오직 제가 십자가 뒤에 엎드려져 있을 때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18세기에 놀라운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영적 대각성과 한국의 대부응을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재발견되었던 교리는 다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우심과 부응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철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아닌 채 다른 것 위에 지식과 은사가 쌓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게 되며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각성과 부응의 때에는 그들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의가, 그 소망이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고 애통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덮고 있던 교만과 자기 의라는 비늘이 벗겨지자 하나님 앞에서 비통하며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선으로 천국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의이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나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도 구원 앞에서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장 고귀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멋있고 선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어리석고 더러워서 세상에서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어떤 선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위선자이며 자기 의로 뭉쳤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죄의 본체는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비난하며 은근히 무시합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다녀도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마다 비로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던 손가락이 내려가고 나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동안 남과 피게 하며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 빌리포서 3장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이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의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원의 그 기쁨을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런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 각성이 마을과 도시와 소도시와 대도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라와 도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절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영적 각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 스스로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18세기 영적 각성에는 또 다른 하나의 교리의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생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내 영이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게 좋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에게 증언하는데 네가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에게 말할 때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의 육체는 육신일 뿐입니다. 나는 내 육체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내 육체는 죽을지라도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삽니다. 그렇게 나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새롭게 창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면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인도전서 3장에 바올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는 것은 성령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도 영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모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로 주일마다 나오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의의를 신뢰하지 않지만 거룩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을 원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체험은 단순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일일 뿐입니다. 청교도들이 말하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바로 개인적으로 정말 죄에 대한 각성으로 인해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쌓으려고 하니 무너지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해도 정말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히 있다가도 나중에는 넘어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분과 연합하는 길은 다른 어떤 영적인 영감과 특별한 영적 체험을 구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의와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나 어떠한 체험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나중에 무너짐과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회심과 믿음과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이 구원의 실제가 되는 것이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때에는 이 두 가지 교리가 사람들의 삶에 전폭적으로 실제가 되는 일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이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완전 말세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이전에 교회들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경의 부흥심을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회심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사진 한번 띄면 좋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적인 효과를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런 친구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저러고 살았는데 저렇게 살던 친구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 사진 보고 저게 뭐야 이 성에 이럴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인간의 회심과 변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회심의 역사가 전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로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전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한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목적이 뭘 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와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먹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무시받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쾌락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쾌락을 쫓아 살아가며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일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이 일로 탄식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회에서 얻는 은혜적인 체험을 위해 나오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강구해야 하고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소망없는 존재인지 처절히 깨닫지 않는 이상 자신의 활동들과 의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자신이 신인 것처럼 취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헤로세계 백성들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다라고 찬양했을 때 헤로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그를 쳐서 그는 죽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자와 설교자의 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회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회심한 것이 사람의 일로 했으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로 했으니까 우리는 씨를 부고 물을 주지만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는 부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여러 지폐를 열면서 뜨거운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눈물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의로 부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수없이 여러 번 자신의 사명이 받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오직 제가 십자가 뒤에 엎드려져 있을 때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역사 속 심지어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크고 세련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은 작은 마을들과 무명의 기도하는 사람들과 무명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부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가장 작은 성업인 베들레함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나온 날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으면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쫓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까지 이끌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의 모든 의가 죽고 하나님만이 개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부르지는 자세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초라하게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광받거나 홍해를 갈랐다 바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응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려 합니다.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뜨거워 보일지 모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일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직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달아 하나님만 붙들 수 없을 때밖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봅시다.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처럼 논다고 예수님께 못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떤 특별한 은사와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가장 큰 능력을 봅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이런 애가 되고 어떻게 절같은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절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회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지혜와 권세와 지식으로 사람을 돌이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특별히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대에 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말을 여러 번 천 번 백 번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이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 좋아보이는 방식으로 가수도 불러보고 먹을 걸 쥐어줘도 청년들은 남지 않습니다.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더욱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을 만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심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정말 거듭난 청년들이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옛날 사진과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잘나서 변화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매순간 역사마다 부응의 때에는 먼저 인간의 처절한 무가치함과 소망없음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가장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 보일 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부응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부응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학 철야를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로 결심한 친구들이 여덟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강하게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나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일이 아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구나 심지어 내가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맘을 주시는 것도 성경님 이시구나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이 작년 겨울에 제게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사인을 세 가지나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남아서 그날 못 가게 된 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까 나는 미국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3년 반의 기도 3년 이렇게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왜 제가 한국에 남아야 합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소망이 없는 미국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면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 기도 모임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기도회를 하자 해가지고 서울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기도하면 집사님들이 올 줄 알았어요 집사님들이 올 줄 알았는데 다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부흥을 위해서 강구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왜 부흥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게 그의 의지와 선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 내부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진정 거듭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저 밖의 영혼들까지 회심하게 이르게 만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급진적인 증가를 위해 우리는 부흥을 구하는 것입니다 1898년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부흥의 조짐이 보이게 된 이후 기록한 글입니다 진정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사상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 다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게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주의 개명을 읽을 때 걱정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을 뚫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복음을 너무 간절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그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천연한 죄인인지 내가 예수 크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무거치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 인기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나에게 인기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런 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복음이 나에게 실증하는 가여 주십시오 주옵소서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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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저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전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내 눈 빨간데 찬 내 기쁨 변경 하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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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